로렬 체리 간률 빛 워터 멜로 맥't go 패러스 온도 누구야 친구가 싱가포르 뉴욕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엄마 엄청 깔끔하게 잘 돼 있네 심지어 외삼촌이 우리들 먹으라고 아이스크림이랑 초코파이도 올려놨네 감사하다고 전해줘요 재밌게 놀고 정리하고 갈게요 아, 오랜만에 외할머니 집 오니까 좋네 짱 좋네 태어났잖아 그니까잉 아, 내가 여기서 태어난 건가? 그러지 나 서른 더 났어 알겠어요 그래 요즘으로 잘되면 죽은 게 부담스라 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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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따가 이거 불 집필 때 입기를 하는 건가? 음 음 음 음 과일이랑 밑에 음료수랑 아, 저거 음료수 오렌지 맛있겠다 아, 배고프지 않아? 나 배고파 배고파 지금 혜진이가 저거 하는데 이거 좀 갈비? 물갈비? 아, 이거 물갈비구나 어 아, 맛있겠다 와, 초코파이 보소 줄 선 거 보소 아이스크림 우와 이건 밀크 어, 이거 맛있겠다 아, 옥기 태폐장겹살이다 배가 너무 고파 혜진이가 약간 만드는 척 하더니 엮어졌네 육수, 이걸 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 있어, 언니 이건 거 같아 거기가 장길? 거기가 어딨어? 어, 이거 아 고기가 장길 정도로 굽고 얘가 좀 끓어야 될 거 같아 응 이제 다, 어, 다야 하나? 다 때려박을 해? 아, 근데 이거는 원래 천천히 조금씩 누라고 하긴 했는데 아 일단 배고파 이를 저질렀어 어, 속속속속 혜진이 오, 혜진이 컨셉한테 잡아먹을게 아, 네 맞아, 밀친보단까지 아니, 얼굴이 너무 뜨거워 자, 여러분 제가 또 대박적인 걸 배고 왔어요 뭐예요? 안 대박이면 인싸템입니다 아, 배우지 마세요 뭐지? 어, 이거? 뭐야? 마피아 하는 거 몰라? 이게 뭐야? 대박 에? 대박이지? 뭐야? 엑스맨 같은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마피아입니다 이런식? 아, 얘가 말을 해? 어, 이렇게 해서 배틀 마피아 게임에 오신 여러분 아, 아 아 전화벨을 울리면 전화를 받아 나 받아볼래 받아봐 아, 커피 있네 여기서 얘기하는데? 어 어 말해? 말해? 아, 이걸로 소리를 끌어주면 좋다 나는 강아지 시민이래 아, 괜찮다 당신은 우와, 이거 강아지 시민 아, 이런식이야 여기서 소리가 크게 나는 이유가 이거 안 들리게끔 어 근데 동물별로 있는 거야? 나 강아지 시민이래 나 어떻게 강아지가 걸렸지? 맞네, 대중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 원숭이도 있네 저녁에 오케이 벌칙 카드도 가져왔어요 아 마, 춤추기 노래하는 아 갑자기 있어 여기서 와, 너무 덥다 진짜 밖에 못 돌아다니겠다 더 소름 두는 거야 여기 에어컨이 없어 없다고 밤에는 시원하지 않을까 저녁엔 춥대 그럴 줄 알고 바람막이 챙겼어 나도 갖고 왔어 자, 여러분 세팅 세팅을 시작해봅시다 오케이 잠깐, 나 곰돌이 스냅바 신을래 나도 한 번 신었다, 정희 그래? 아, 덥다, 안 되겠다 자, 식기류랑 세팅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갈비는 3인분만 샀어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밥 한 두 공기만 드실까? 응, 나는 밥 안 먹고 나 먹어 그럼 두 공기 해서 나는 밥 두 공기 오, 앤, 케이 아, 아 자, 여러분 제 생각이 났어요 설거지 우리가 지금 준비하잖아요 밥을 먹고 아, 이거 씻어주실 거 밥을 먹고 그거 치우는 거 게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설거지까지 싹 싹 이긴 사람은 그냥 누워있고 쑥쑥쑥쑥 게임 오케이 오, 나비 나비 휘인아 나비 휘인아 나비 베라플라이 예쁘다 여기 네 친구예요 싸 어떻게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그럼, 나가 괜찮아 안 나와봤는데 어, 여기 있다 자, 가 오케이 유 프리 이게 뭐야 이름이? 물갈비 물갈비? 응 이건 뭔데? 미역국 내가 김치찌개랑 사왔어 여기 뭐 김치찌개 올려있던데? 와, 저 마늘 장아찌 하루에 다 먹으면 진짜 인정 어디? 미역국 미역국 가 내가 끓여줄거야 도래다姑 old 안 끓여 있어서 원혈 옥수수? 마약 옥수수 해서 버터랑 시즌잎 strategy 버터랑 치즈 소금이랑 초콜릿 메춤 지금 여기 얼굴 담그고 싶은C 된 거 같은데? 이거 끓일수록 더 맛있는데 조금만 더 끓이자 한 5분 10분에 옥수수? 옥수수 그 마약 옥수수 해가지고 버터랑 그 시즈닝 막 해갖고 어 버터랑 치즈랑 이렇게 치악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이랑 치악 이렇게 해서 맵고 지금 여기 얼굴 담그고 싶어 어 된 거 같은데? 응 먹어도 돼 그래? 근데 이거 끓일수록 더 맛있는데? 조금만 더 끓이잖아 그러면 약불로 살짝 진한 느낌 뭔지 알죠? 약불로 이렇게 졸여 졸여조려 그게 배야 돼 뭐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해줘? 놔 먹을래 오케이 설거지 거리 많이 언니 나 반숙 설거지 거리 많이 만드네 누가 될지 모르니까 미래의 우리에게 까위바위보 노! 아 짜릿해 아 너무 좋다 와 진짜 너무 좋다 자 내가 좀 찍어 찍어 보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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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찍어 미나 별이 언니 너무 믿지마 맨날 자기가 도장한다 아 요즘은 그래도 후회졌어 좋은 사진은 안 보내요 아 되게 젖꼭질을 쓰네 식용유 여기 식용유 없나? 식용유? 저 참 얘도 잘 모를거야 나도 너무 오랜만에 와서 밑에 이런 데 보면 여기 있다 어디? 아 얘는 참기름인가 봐 이거 매실액이다 이따 저녁에 매실액 오케이 매실액기스? 헐 쟤 어디갔어? 나? 너 어디갔어 아 계란 드실 분 와 여러분 이 차 뭔가 오랜만이지 않아? 정희인은 계란 먹는 거지 이 차 와 이 차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자 여러분 계란 드실 거예요? 전 안 먹어요 나 그거 후라이 반숙 후라이 하나요 아 정희인 먹는데요 네 희인이 하나 하고 하나만 할 거예요 자 여기 자요 나도 일단 하고 자 왜요? 일단 세 개 할게요 이거 왜? 혜진이가 찾아왔어 아 그냥 뭔가 오랜만이다 아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져서 아 아 이건 터졌다 이리 와봐 약간 응 둘 셋 우와 여기 잘 나와 아 뭔가 우와 너무 좋아 둘 커피 톡세템 용 여기 한번 봐봐 하나 둘 셋 봐봐 우와 이 색감 좋아 어 역시 자연광이지 이거 뭐야 이거? 미역국 아 아 노래 틀고 싶은데 마이크 주면 내가 불러줄게 어 희인아 그럴래? 괜찮겠어? 저기 서서 셋이 놀고 있는데 대신 이 템 써줘 대신 이 템 써줘 이거 쓰고 저기 서서 셋이 놀고 있는데 계속 미역국 아 이제 한번만 해줘 다른 노래야 이렇게 계속 이거 우리 썼던 거잖아 맞아 이거 왜 이렇게 반짝반짝 왜냐면 내가 고요 속에 왜 짐투하고 싶다 했거든 지금 내 눈썹을 앞으로 올까 이은파 김치인가? 오 그런 거 같아 어 맛있겠다 신팡이 나 이런 거 좋아해 이거 고기랑 오 라면이랑 먹어도 맛있어 혜진아 여기 솥뚜껑이 있어? 없어 오 마이 갓 진짜 진짜 찐 시골이네 뭘 타 진짜 야 혜진아 응? 나 나중에 여기 한 번 와도 돼? 당연하지 진심? 혼자서 와도 되고 친구들이랑 와도 되고 진심? 응 그리고 혜진이 통장으로 진심이야? 혜진이 통장으로 50만원만 입금하면 돼 대신 1박에 50이야 언제쯤 없고 그냥 너무 괜찮지 해리 박오네 너무 여유로운 기분이야 여기 우리 나중에 우리가 여기 하도 자주 와서 이제 에어컨 한 대 놔드리고 뭐 해드리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우리 할 때 필요한 거 같아 진짜 하나씩 살림장만 해서 어 TV 하나 넣고 자 정리하고 우와 자 여러분 이거 어디 가볼까요? 어 잠깐만 언니 잠깐만 아 뜨거 언니 여기 문갈비 부터 눌러붙어 빨리 아 문갈비야 언니 이거 한 번 빨리 드네 다시 들어줘 아 아 쉽지 않네 아 나 계량복 딱 오늘 왔어 진짜맨 그때 빨리 시켰는데 너무 안 왔다 나도 안 짓고 왔는데 아 그러니까 이 둘 뭐 아니 나도 입고 올라다가 휘인이가 안 입고 왔으니까 그래서 잠깐만 상추 필요하신 분 저요 이거 씻은 건가요? 응? 아 아 미치겠네 아니 가게에서 준비해 가게에서 근데 물기가 있는데 그럼 먹어도 돼 가게에서 준비해 믿고 먹어봐 네 밑댓상 잘 먹었습니다 이거 파김치 드실 분 저희요 저도 여기 김치도 있어요 네 씹어서 언니 나 이 윗옷 한 번만 줄 수 있어요? 아 설마 옷을 찢을까봐 아니 내 옷으로도 한 번 할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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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안 묻었어 안 묻었어 아 오케이 물기신이 오면 넷이 쎄까 네 근데 이거 가위가 좀 안 드는데 괜찮아 내가 한 번 해볼게 오케이 첫 번째 식사 좀 찍을게요 아 첫 번째 식사 우리 그래 우리도 보내주다 오케이 이거 잘 드는데? 살짝 비어줄게 야 이거 너무 스무스해 고기는 잘 잘리나 보다 여기 느낌 봐 오 너무 좋아 오 너무 좋아 이렇게 찍어보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안 돼요 이러봐 이거 뭐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이러봐 거의 콩나물 먹고 죽어라 용서 언니 거기 바람 와? 어 와 와 와 여기 파리 만졌어 아 괜찮아 괜찮아 역시 서울사람 역소 갓쟁이 덥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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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덜어요? 아 아 그냥 덜어서 오케이 먼저 덜시해요 자유소 우리 유교걸들 자 둘째 가세요 구인연대 아 그거 억백 김지예요 자 셋째 셋째 돼지 아 근데 이거 좀 온폭한 걸로 가져야 돼 어 아우 예 너 먼저 떠먹어보라 셋째 돼지 아니면 언니가 터주라 오케이 잠깐만요 셋째 돼지 진짜 당면은 네가 번져야겠다 응 당면은 야 야 음 맛있지? 맛있어? 응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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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좋았다 진짜 아 행복하다 살짝 숙소 생활할 때 응 콩나물과의 조화가 주네 이 야삭 응 타겐티 먹어봤어? 맛있어 맛있어 어제 저희 소독교에서 등록 한 번에 하다가 말 걸쳐주러 가야 돼 쓰잉 오 이제 내 옷쯤 아 뷔 걸어놨어 아 행주 있어 언니 아 행주 있어? 아 수박살 거 잠깐 어떻게 매니저 언니한테 말해 이거 우리 화취 화취 있나? 원래 어렸을 때 이게 진짜 풀장 같이 배고프게 싸는데 아예 그 풀처럼 와 옛날에 계곡 지나가야 같네. 그거 있어야 됐네. 일단 이렇게 뜨네. 디저트. 통. 분식. 통. 통. 치킨. 통. 비자. 통. 배추푸드. 통. 통이네. 통파티야? 없네. 저 앞에 저거는 뭐야? 이거? 키우는. 키우는 말이야? 고추 아니야? 고추? 아 고추야? 여기 원래 화장실도 똥돼지 화장실이었다? 그 옛날. 똥돼지 잡을 때 여기가 다 축제였대. 엎고 나니까 갑자기. 정말 치우기 싫어진다. 근데 이따 치면 굳는걸지? 근데 무슨 게임으로 정해? 만두? 아 아니야. 너무 떨릴 것 같아. 너무 잘 봐. 지금 게임은 많아. 몸으로 말해요도 있고. 잠깐만. 혜진이가 꼭 마피아도 있고. 마피아는 안 되지? 고려 속에. 일단 잠깐만. 어떻게 해. 한 명이 해. 두 명이 해. 한 명한테 몰아서. 한 명? 모든 일을 나눠줘. 아니면 두 명으로 해. 그러면 두 명? 두 명? 두 명이야될 것 같아. 한 명이서 하면 너무 사러울 것 같아. 여기 놀러와서. 저 갈래요. 저 갈래요. 제가 이거 하러 왔습니까? 다 당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몸으로 말해요 아니면. 근데. 몸으로 말해요는 좀. 에너지 소비가 너무 강하니까 우리가 금방 지칠 수도 있어. 무미큐브 있잖아. 그리고 그건 너무 길어서 잔인해. 그거 핸드폰 게임 있잖아. 핸드폰에서. 아 근데 그것도 좀. 시작됐다. 나는 손톱이 길어서. 아니 이걸로 누르면 돼. 보니까 내가 해봤는데 내가 맨날 꼴등하더라고. 그럼 가위바위보. 뭐 갈래 볼까? 가위보가 너무 빠른데. 내가 좀 빠르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막 심정마비 걸릴 거야. 아 쪼리는 맛이 있어야지. 아 싫어. 제로? 이게 더 쪼리? 빙고? 진짜 좋아. 뭔 게임만 하면 뭐래. 언니 빙고 해. 빙친 사람 같아. 파리가. 약간 힙합이었는데. 당신은? 강아지. 계란과인데. 아 뜨거. 아잇 아잇 아잇. 아잇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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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가. 가자. 아 제로. 아 근데 제로. 그러면 두 명 빠지면 그냥 그 두 명이 되는 거네. 아 그래서. 아니면. 아니면 그냥 진짜 깔끔하게 가위바위보. 그래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아 빨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아 지금 손에 땀는다니까. 우리 이제 그만 먹어. 내가 소름 돋는 사실 알려드릴까? 난 내가 병원에서 태어난 줄 알거든? 이 집에서 태어난 줄 알거든. 옛날에 집에서. 이 집에서 태어난다. 우와. 소름이야. 자. 산촌 편에서 첫. 1화. 제 시즌 1. 시즌 1. 첫 잡다구리한 일을 맡을. 두 분. 운명의 두 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ilesnk wait. 잔다. 아, 나 걸릴 것 같았어. 자, 일단 휘인이 확정일게요. 가미바위보! 예! 당연하지. 저와 함께 하실 분. 자, 소감을 들어봅시다. 여기서 추구에 있는 솔라씨. 진짜. 이걸 심 뿌렸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 올 줄은 몰랐어요. 최종까지 올 줄은 몰랐다는 거죠? 제 못난 산초패드. 근데 황 씨는 어떠신가요, 지금? 기분 어때요? 저는 너무... 그래요? 아, 잠깐만. 우리는 눈 감아? 어떻게 해? 아, 까면 어떡해. 아, 우리가 보고 있어. 아니, 우리는 손을 멈추고. 우리는 손을 멈추고. 눈을 타면 봐야지. 아, 눈 감아? 우리는 눈 뜨면 안 돼. 이렇게 가려. 가위바위보! 아, 피겼어요. 다시 피겼어요. 아, 다시 피겼어요. 노! 다시. 아, 때리태!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제가 졌어요, 제가. 얘 깐서 왔어요. 제가 졌어요. 언니보다 눈 먼저 졌어요. 아, 이씨! 야! 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여러분! 내가 왜 이걸 냈잖아. 근데 바깥대. 응. 내가 방금 죽었잖아. 아, 놀랬어. 요 근래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어요.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자, 조금만 더 쉴게요. 쉽지 않아요. 콜라를 먹어서 쉬어. 너무 편히 쉬진 말고요. 아우, 좋다. 아우, 여기 시원하다. 싹 다 넣어버려. 좀 해, 타란 듯. 아, 좀 많이 남기셨네, 다들. 아우, 얘 또 붓고 난리야. 떼소. 아, 정말 붓고 떴소. 한 번 더 이렇게 해도 되죠? 어? 저 치우는 것도 서러운데 지금 참아둔. 아, 미역국은 왜 끓였어요? 근데 저거 어디다 담, 그거 해놓네요. 아, 나서 할게요. 아! 진짜 시어머니도 안 돼. 이거 뚜껑 닫고 줘요. 김치, 김치 뚜껑 닫고 이나 먼저. 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자김치 먼저 뚜껑 닫고. 혜진이 저거 뚜껑. 혜진이 저거 뚜껑. 뚜껑 오라고? 이거나 먹어. 네. 도끼가 좋아. 오엄마가 좋아. 김 미역국. 노래 금지. 김 미역국. 김 미역국. 심기 불편. 와, 진짜. 와, 팔자 진짜 좋아 보인다. 응. 그 꼭 내가 딱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올 때는 맞아. 걸리는 것 같아. 이렇게 맛있어 보자. 여러분 여기 봐봐. 하나, 둘. 화사휘, 화사휘, 화휘. 아, 싫어요. 둘. 왜 이렇게. 팔자 조우신이. 아, 왜 밑으로 찍어. 여러분들을 위해 노래를 틀어 드릴게요. 우리 노래야. 아, 혜진아. 이 한번만 잡아주래. 이 벙수젠 잡아주래. 이 벙수젠 잡아주래. 갈게요. 일단 Shield Two File. 응. 후! 후! irgendwo 네. 근데 그 효과는 뭐야. 이거 무서워, 무서워. 아니야. 아이, 이거 왜 안 떨어져. 1, 2, 3 1, 2, 3 팔자 좋으시네 뭐 눌러요? 이거 이거? 이거요? 아 더워 자연스럽게 웃어보세요 1, 2, 3 예쁘지? 되게 예쁘게 나와 안 본 느낌이 더 좋다 이게 좋대 억시래 자 여러분 얼른 청소를 끝내고 우리들은 봉을 찾기를 해야 돼요 언니가 얼른 청소를 끝내고 해줄대 소정들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어? 앉아있으라니까 지금 가스라이팅하는 거 그냥 제가 앉아있어봐 야 봉방관 미안해가 먼저지? 아니야 이거 뭐 어우 어우 청년아 진짜 팝콘 먹어봐 나 팝콘 안 좋아해 아 일단 한입만 먹어봐 왜? 너무 맛있어 뭐야? 나 순식간에 4개 넣음 뭐야? 나 순식간에 4개 넣음 끝났나요? 끝났나요? 쉽지않아 지금 5시 다 내라는 거야 벌써? 벌써? 아 아쉽다 아이스크림 드실 분? 저요 노 뭐 있어? 여기 누워보세요 아까 그 아이스망고 밀크랑 수박바랑 옥동자랑 이렇게 수박바 이나 이리와봐 이리와봐 자 사진 한 방 박을게요 날인? 네 사진 한 번 봐주겠습니다 괜찮은 부분인 거야? 이렇게 하면 내 손 안돼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이거 뭐야? 내가 내 느낌 오케이 자 갈게요 일단은 이거 되는 건가? 아 자 웃으세요 한 번 더 웃으세요 좋아 좋아 웃으세요 자 아 나도 할 거 있잖아 뭐야 뭐야 이거 카메라 어 설정해서 우리 사진 넷이서 같이 찍자 오케이 아 오 괜찮은데? 타이버 10초에요 아 나 이 불 미치겠네 이게 킬퍼야? 언니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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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야겠다 어머 어머 아 한 번 확인하면 그쵸? 우리가 잘 나왔나 오 진짜 황정민 선배님 어 너무 좋아 잘 나왔어 가자 또 그 그 맥락이야? 오 그 맥락이야 갈게요 아우야 너무 길다 킬 빠져나가지고 오 좋다 이거 앨범 자켓으로 해가지고 앨범 하나 낼까? 다음 앨범 삼촌 병 이거 수박하다 내꺼 내꺼 강아지 같아 강아지인데? 아 귀여워 그때 보물찾기를 해야 돼요 그래? 한 조금만 쉬었다 하게 안 채워본 사람들은 모르잖아 어 맞네 자 만무새끼 산천편 이번 시간은 보물찾기를 오케이 보물이 있는데 거기 이제 숫자가 있대요 언니 지내? 네 숫자가 있는데 거기 선물이 찐 선물이 있다고 자 여러분 보물찾기 시작됐어요 참 쪽지로 되어있는 거 맞대? 메이비 메이비 파티네 메이비 메이비 스리프 신고 왔냐 아 그니까 넌 더 웃겼네 아 근데 이 푹신함을 못 잃게 헐 찾았어 아 잠깐만 진짜? 나 지금 좀 위기 의식 느끼거든 나 근데 사실 이런 아 여기있다 저기있다 안에는 없는 아 뭐야 괜히 이런 거 들쑤셔 와 설마 여기있다 냄새 맡아봐 아 잠깐만 좀 멀리하고 싶은걸? 안에 없네 안에는 이런 거 못찾겠는데 우리가 다투니까 나는 왜 찾고 있는데 못찾지? 안에 없어 안에 없어 아 혹시 찾았다 그래 그런 일이 있다니까 혜진이 어떻게 해? 오케이 왜? 찾았어 어디? 아 뭐야 어딨어 잠깐만 이게 총 몇 개인 거야? 12개래 12개?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찾았으니까 여섯 개 반이 남았어 혜진아 응? 빨리 나와야 돼 왜? 내 생각에 밖에 있는 거 같아 이제 그런 거 같아 이제 없어 아 이게 어떤 게 내 심판인지 모르겠네 Where are you? 찾았어 뭐야 지금 내가 봤어 지금 숨겼어 아 어딨어 지금 반 남았습니다 어떻게 숨겼어? 이렇게 반 남았어 반 오케이 아 왜 없지? 아 여기 있다 어딨어 아 너무 더워 밖에 아 진짜 덥다 진짜 덥다 너 어디서 찾았어 나는? 여기 컵 안에 아 그런 거로 챙겨온 거야? 다 찾았어 여기? 오케이 오케이 또 찾았고요 어 나는 거기 있을 때 못 봤는데? 또 찾았고요 아홉 개 지금 세 개 남았습니다 세 개 나 하나도 못 찾을 거 같은데? 밖에도 있대 전지 저 방은 아니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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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아이씨 아 그래요? 아 아이씨 아 아이씨 아 아이씨 이 사람 게임 더럽게 하네 initiative 이 사람 덜해야 니 게임을 하셔 다 찾은 거 같았어 나 다섯 개 찾았어 아 내놓으세요 우리는 하나 하나 놀아줘. 내 거라고! 고마워. 아 나 미치겠네. 아니 결승이야. 지금 총 몇 개지? 이거 절대 손에서 대신 거 같아. 손에서 놓치는 순간 이제 게임은 3개. 아 미치겠네. 아니 이미 찾은 거를. 아따 답답하네. 진짜? 나와라. 너무 고난이던데? 아 어디에 숨겨 놓은 거야? 찾았다! 어디서? 여기 창틀 창틀. 어? 우리 아까 봤는데 거기?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 잠깐. 설마. 오 예리한 척 실패. 잠깐. 설마. 우와. 꽤 고난이던데? 고마졌다. 와 진짜 없다. 다 열어봤죠? 아 뭔데? 혹시. 우와 찾았다. 아 뭐야 잠시만. 야 앞에 알려졌지? 아 아 알려졌어 봤지? 누가 알려졌어? 안 찍. 누가 알려졌어? 봐봐. 봐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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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사람 게임 드럽게 하네. 아 나 진짜. 아 아. 아 아. 아. 이거 한중이. 아니 얘. 이거 쟁탈전인가? 이거 보물찾기가 아니라. 여리 언니. 이거. 5세더 5세. 보물찾기 아니네. 5세더. 5세더. 나 여기. 잠깐만 이거 잠 몇 개야 지금.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어요. 하나. 하나. 아. 어디 졌어? 어디 졌어? 여기 뒤에. 아 아까 여기 계속 봤는데. 나도 봤는데 여기. 아. 끝이다. 오케이. 자 이제 여기에 선물박스가 있대요. 와 저 호랑이 진짜 오랜만이다. 아. 아 그거를 갖고 나가. 뭐야 우와. 우와 대박. 자 갑시다 여러분. 뭐야. 자 즐거운 선물 푸는 시간. 깨앙. 우와 이거. 아 이거 너무 본격적이야 이거. 이거 만약 스케일 크면 어떡해. 이거. 나 좀 설레. 잠깐만 자 자. 자 자기꺼. 뭐야 동일하게 생긴 거야. 아 내 팀. 아 진짜 다 세 개네. 자 일단 자기 번호를 확인하세요. 우와. 왜? 이거 봐. 당신은 찾았지만 이건 문별이 거래. 아니 당신은 찾았지만 이건 김용삼 거. 뭐야. 너네 나와야 되잖아. 너네. 잠깐만 잠깐만. 너 누구. 나 묶어? 8번 선물 당첨. 냉큼 가져가요. 그러니까 다른 거 빨리 다른 거. 이것도. 오 냉큼 가져가. 나도. 3번. 자 1번. 1번 누구세요? 저요. 근데 그래서 정인 거 이거는 왜. 아 있어 있어. 아 여기 있구나. 자 1번. 2번. 잠깐만요. 자 여기. 4번 저구요. 저 4번이요. 5번. 저요. 잠깐만요. 5번. 6번. 나 7, 8번. 1번. 1번. 하나씩 뜯어보자 하나씩. 아 일단 혜진이 이거 뜯었고. 뭐라? 나 이거 이따 갖고 놀래. 저 1번. 어 언니 이거 레고다. 레고. 레고 좋아하잖아. 이거 그거다. 이거 강아지. 강아지 그거야 강아지다. 어 진짜? 맞네. 강아지. 어 강아지. 그 삑삑이. 뭐야 나 주라. 교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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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뜯어놔 볼게. 뜯어놔 보자. 어 글라테코 내가 갖고 싶어. 그게 뭐야? 어 몰라. 언니. 자 뭐야 이거. 글라테코. 그거 막 있잖아. 그 이렇게. 짜가지고. 맨날에서 먹고. 이거 이렇게 잉크 같은 거 짜가지고. 이거 스티커처럼 이렇게. 아 오케이. 자 4번 뜯을게요. 네 1번씩 뜯을게요. 우와 나. 우와 나 이거. 있었는데. 어? 있었는데. 헐. 라디오. 우와. 오 지금 딱이다. 여기다 놓고 갈게요. 우와 대박. 여기다 놓고 갈게요. 좋아요. 오 대박. 와우. 언니 언니 언니. 왜 나는 이런 거야. 뭐야. 아니 이게. 이거 뭐야. 뭐야. 캣 그라스. 아. 캣 그라스. 아. 고양이 좋아 좋아. 뭐야. 아니요. 고양이. 캣. 캣닙. 아 캣닙. 이게 뭐야. 미안해. 가정. 아 이거 살짝 그거 아니야. 술. 술. 고량주. 고량주. 고량주 같은 거네. 설레. 언니 선물이. 게임이야? 오케이. 재밌겠다. 우와 이거 재밌겠다. 날아라 감자튀기.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마지막. 단체 선물. 맞네. 반지. 반지지. 여기 써있어. 뭐야 편지 같은 게 있는데. 어 있네.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읽는 시간. 오우. 아 이게 다 똑같은 거 같아. 일곱 살이 생일 기념 돌 반지를 찾으셨군요. 그러셨으니까. 좀 읽어주시겠어요. 반지 안에 가게 된 글귀는 My youth. 나의 청춘이라는 뜻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청춘이라고 했던 말 기억에 남아 새기게 됐습니다. 청춘. 되게 길어요. 24살의 별이를 처음 본 후 지금까지 제가 생각. 어 다른가 봐. 아. 7살 생일을 축하하며 왕틴 노예가 올리는 짧은 글이라고 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 자. 다 같이 낄까요? 그럴까요? 반지 한 번. 아 예쁘다. 봐봐. 너무 예뻐. 아 예쁘다. 예쁘다. 아 근데 크네. 오케이 사진 찍어 찍어. 나 좀 커. 나 여기 들어가. 진짜? 나 이렇게 작지? 거기 말고. 어 이게 나이다. 아. 아 주인을 찾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찍어 찍어. 언니 왼손에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왼손. 아. 티도 안 나. 미치겠네. 미치겠네. 이 슬라이비 좀 잠깐 치우니까. 근데 어차피 이 바닥이. 여기 바닥이 됩시다. 하나 둘 셋. 어 예쁘다 되게. 우리 핏줄 왜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즐거운 선물 교환식. 진짜. 하나 남는 건. 용키꺼. 아. 언니 그거 하나 남아. 진짜. 그거 하나 남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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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